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강명희 작가의 작품 어느 멋진 하루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과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멋진 하루 강명희 하늘이 잔뜩 골인한 사람처럼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기세로 골마 있다. 처가를 향해 가는 내 마음과 똑같다. 다른 남자들이 처가 가는 마음은 어떠할까? 여자들이 시댁 가는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은 아내의 카카오톡을 몰래 들여다보고 알았다. 여자들은 시댁 부모의 아들과 결혼했지 부모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며 필요 이상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나 역시 아내와 결혼한 것이지 아내의 부모와 결혼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시가 가는 여자 마음이나 처가 가는 남자 마음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비 온다는 예보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니 새로 뽑은 차의 운전을 익히기도 할 겸 가자고 졸랐다. 요즘은 일기예보가 자주 틀리곤 한다. 내가 보기에는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니 다음에 가자고 했다. 마음이 내켰든 안 내켰든 늘 그렇듯이 아내의 뜻에 따라 처가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 길 검색을 해보니 맡기는 구간이 없어 더는 핑계도 대지 못하고 떠난 길이었다. 이틀 전 처가는 이사를 했다. 이사한 집이 어떠냐는 아내의 물음에 장모는 뭐 그냥 그렇지 뭐 근데 소음이 좀 있더라 하면서 떨떠름하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아내는 소음이 있고 뭐 그냥 그런 집을 기어이 가서 봐야 한다는 듯 졸랐다. 이사는 지난달에 본가 부모님도 했다. 새로 뽑은 차가 나왔을 때 나는 제일 먼저 본가에 가서 자랑하고 싶었다. 내가 본가 가자는 말을 꺼내려고 이번 일요일날 하고 웃을 때니까 이번 일요일날 친구 결혼식이 있다고 아내는 말했다. 여자들의 예지력은 경이롭다. 결혼식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본가 가자는 말을 할 줄 어떻게 알았지? 부모님이 이사를 했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못 가봤다. 나는 본가에 가자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어물어물 하는 바람에 아내에게 선수를 빼앗겼다. 스마트폰이 말한 대로 기름 뻥 돌려 막히는 구간이 전혀 없었다. 신나게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뒤에서 6살, 4살 난 애들이 중활되고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2살짜리는 그저 우우우 하고 소리를 내질렀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2살, 4살, 6살짜리 애들을 태우고 운전 중이다. 차는 흔들림 없이 잘 달렸다. 소음도 없고 승차감도 생각보다 좋았다. 나는 물건을 샀을 때 만족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집을 한 돈 생각이 나서 나는 쇼핑을 즐겨하지 않는다. 결혼 전부터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팔고 새 아이를 태우기 위해 새로 뽑은 이 승합차는 내가 집을 한 돈의 액수보다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다. 횡재한 기분이었다. 진즉 살 걸 그랬다. 회사를 세 번 가져갔다가 오고 오늘 처음 다른 길을 운행한다. 붉은 신호가 들어와 차를 정차시켰다. 뒤를 돌아보았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각자의 카시티에 앉아서 똘망똘망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와, 저 애들이 다 내 씨를 받고 이 세상에 나왔다는 말이지. 내가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해 학교에 발령을 받자마자 엄마는 적극적으로 내 결혼 작전을 폈다. 결혼 소개소에서는 어떻게 알았는지 소개비도 받지 않고 조건 좋은 여자들을 소개해준다고 전화를 해댔다.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들을 서너 번 만나본 뒤 나는 지독한 독신주의자가 되었다. 말하자면 엄마의 서두름이 역효과를 가져다 준 셈이다. 언젠간 습한 숲속에서 야영을 한 적이 있다. 잠을 자는데 배로 무언가 기어갔다. 손으로 탁 쳐버리고 보니 다리가 셀 수 없이 많이 달린 흉측한 버러지였다. 결혼이란 단어를 들으면 그 버러지가 생각났다. 수없이 많이 달린 발을 구질구질한 현실에 딛고 꿈이라건 오래된 노트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생활이 곧 결혼 생활이다. 먼저 결혼한 친구가 술 마시자고 하면 슬슬 피하고 어쩌다 술 마신 후 술집을 나올 때 게으름을 피우며 신발을 오래 신는다든지 하는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다 결혼이란 괴물이라 생각했다. 같은 학교에서 아내를 만나 뭔가 홀린되 결혼을 했고 빠른 속도로 나는 새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아내가 이전에 만난 여자들보다 학벌이나 외모나 집안이나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것은 없었다. 아내는 그저그런 중간쯤 되는 여자 대학을 나오고 그저그런 집안의 그저그런 외모의 소유자였다.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평균의 조건을 가진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다. 그렇다고 연애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 가지 그래도 내가 끌린 것은 편안하다는 이유다. 이전에 만난 어떤 여자보다 지금 아내가 된 여자를 만나고 있을 때 뭔가 만만하고 좀 편안했다. 그러나 아내와 결혼한 더 큰 이유는 그때 나는 독신생활에 지쳐있었고 그때 아내를 만난 것 뿐이다. 계획에 없던 셋째를 임신했을 때를 말하자면 쑥스럽다. 둘째 아이를 낳고 휴직했던 아내가 복직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내는 첫 아이 낳고 휴직을 하고는 둘째 아이 임신을 한 채 복직을 했다. 9개월쯤 다니다 둘째를 출산하고 또 휴직을 했다. 아내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보다 학교에 안 나간다는데 더 의미를 두고 있었다. 학교에 나가는 동안은 장모가 아이들을 봐주었다. 둘째 아이 낳고 휴직을 하고 있던 아내가 복직할 날이 다가오자 내 집에 머무르며 아이를 돌봐주던 장모에게 여행이라도 갔다가 오라고 권했다. 내가 학교에 나가면 꼼짝없이 묶일 몸이니 미리 선심이라도 쓰겠다는 의도였다. 장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오겠다고 했다. 장모는 그렇게 히말라야로 떠났다. 장모가 돌아온다고 한 날 전화가 왔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예정된 날에 출발을 못했다는 것이다. 비행기가 연착하여 자정이 넘어 도착을 했더니 백여 명이나 되는 탑승객들이 공항 출국장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항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버렸다고 했다. 그곳 사람들은 자정이 넘으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카트만두 공항 직원들이 성실한 근무 태도로 인해 장모의 귀국 날이 하루 늦춰진 날 그날 셋째가 만들어졌다. 만일 카트만두 공항 직원들이 연착한 비행기를 기다려 장모 일행을 태워 예정된 날에 한국에 도착했다면 셋째는 태어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셋째를 낳은 아내는 지금 세 번째 휴직 중이다. 초록불이 켜지자 차를 출발시켰다. 어? 빗방울이 떨어지잖아. 아내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치겠지 뭐. 아내의 실망하는 모습이 딱히 한마디 해둔다. 하늘은 빗방울을 떨치다 말다 하면서 뭔가 터뜨리고 싶은데 고통스럽게 참고 있는 모습이다. 인더체인지를 빠져나오니 육교가 나오고 사거리가 나왔다. 장모는 사거리에서 바로 우회전을 하라고 했다. 내비에서는 그 사거리를 지나라고 했다. 아내가 우회전하라고 하는 것을 나는 내비의 말에 따르기 위해 지나쳤다. 내비가 우회전하라고 했을 때는 불법 주차한 큰 트럭이 길을 막고 서 있어 그 길을 막 지나친 다음이었다. 차들이 싱싱 달려왔다. 나는 차를 멈추고 후진할 기회를 기다렸다. 신호에 맡겨 차가 오지 않을 때 후진을 했다. 가뜩이나 눅눅한 날씨여서 등으로 진 땀이 흘러내렸다. 아내의 연락을 받은 장인 장모가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장인은 근처에 밭을 빌려 채소를 가꾸고 있었다. 옥수수가 알맞게 익었으니 미리 따다 쪄놓겠다는 걸 아내가 애들에게 옥수수 따기 체험을 시킨다며 함께 가자고 했다. 아내는 옥수수를 핑계로 새로 뽑은 차를 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이 틀림없다. 우리 식구와 장인 장모까지 모두 7명을 태운 구인승 승합차는 출발했다. 등 뒤로 땀이 비오듯이 흘러내렸다. 지난주 출고에 회사 이외에는 처음 운전하는 정원을 거의 다 채운 승합차를 지금 나는 몰고 있다. 게다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어렵다기보다 껄끄러운 장인 장모를 태웠다. 아내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장모는 나한테 못생겼다고 말했다. 내가 누군가 우리 부모님이 딸 둘을 낳고 6년 만에 얻은 아들이다. 말 그대로 부모님의 자랑이고 꽃이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학교에 오시면 선생님들이 몰려와 커피를 끓여다 학교에서 가 아닌 집에서의 내 생활을 궁금해 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나처럼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자식으로 키울 수 있을까를 물었다. 어머니는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나이 어린 시절과 중학교 때 에피소드들을 약간의 과정을 넣어 떠벌렸다. 나는 그것이 창피했지만 어머니는 마치 그 순간을 위해 산 것처럼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가득했다. 웃음도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난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다. 어머니에게 그런 순간을 선물한 나는 무엇이든 용서가 되었다. 방에 코푼 휴지를 아무데나 던져놓아도 어머니는 예쁘다고 하였다. 안심 스테이크를 부모님께 드시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나 혼자 다 먹어치워도 밖에서 들어와 아무데나 옷을 벗어 던져도 아니 나는 뭘 해도 예쁘다고 했다. 심지어 아내는 나를 귀엽다고 했다. 장모는 그런 나한테 못생겼다고 했다. 여태까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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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거울을 보았다. 이마가 좀 튀어나오긴 했어도 그다지 못생긴 얼굴은 아니다. 눈이 좀 작은 것은 남자에게 큰 어물이 아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매섭고 이지적이라고 했다. 큰아이 낳았을 때 모두 누굴 닮았는지 궁금해 했다.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소녀가 당신 아들 닮았다고 말했다. 그때 상대방의 반응이 좀 떨떠름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엄마를 닮아야 한다며 안타까워 했다. 한 번은 친구가 술 먹고 전화를 했다. 넌 참 기막히게 운이 좋은 녀석이야. 딸이 널 닮았다며 그런데도 예쁘다며 도대체 얼마나 운이 좋으면 널 닮았는데 예쁠 수가 있어. 그는 세상의 모든 장인 장모는 자기 딸을 데리고 가겠다고 남자가 찾아오면 모두 도둑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말해준 친구다. 내가 딸을 낳고 보니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예쁜 딸을 누군가에게 시집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했다. 차는 6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하고 2차선 도로를 또 달렸다. 그 길을 달리다가 우회전을 하고 조금 더 가니 좁은 소로가 나왔다. 소로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다가 나는 깜짝 놀랐다. 심의 대 길이었던 거 같은데 곳곳이 깨지고 파였고 강원도 산골작을 가더라도 찾아보기 힘든 굴곡이 있는 길이었다. 장인이 농사짓고 있다는 밭은 도대체 얼마나 도가하는 거야?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이 좁고 평탄치 않은 길에서 마주오는 차라도 만난다면 하는 걱정을 하는 순간 앞에 차가 나타났다. 이소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장인이 백배 하고 손가락을 구부려 뒤로 가라는 표시를 했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있게 할 수 없을 땐 가만히 있는 거야. 장모가 말했다. 장모는 본능적으로 내 능력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주오던 차가 후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차는 어떤지 마당으로 들어가 내게 길을 내주었다. 고마워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인사를 하며 본 운전자는 장모 또르의 여자였다. 밤나무가 두 그루 서 있고 감나무 대추나무 등으로 둘러싸인 양옥집 마당에 차를 세웠다. 장인은 양옥집 할머니에게 텃밭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다. 장인이 농사짓고 있는 밭은 이랑이 삐뚜름하고 폭이 컸다 작았다 제멋대로 였다. 게다가 풀밭인지 채소밭인지 모르게 풀이 무성했다. 잡초 속에서 뜨는 채수야말로 몸에 좋은 약인 게야 밭에 있으면 인삼이 되고 산에서 잡초들과 자라면 산삼이 되는 거와 같은 이치지. 장인은 어지럽게 난풀을 보고 변명아님 변명을 했다. 반면 건너편 할머니가 농사짓고 있다는 밭은 이랑이 어찌나 고른지 자로 똑바로 재서 그어놓은 것 같았다. 심어놓은 채소들은 마스케임하는 소녀들 같이 간격이 일정했으며 풀 한 폭이 없는 밭은 막 이발을 마친 남자의 머리처럼 정돈이 되어 있었다. 장인은 오이밭 가장자리에 옥수수를 심어놨다. 오이는 옥수수대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대로 올랐다. 한쪽은 나뭇가지를 꺾어 세워놓고 넝쿨이 올라갈 수 있게 끈으로 얼기설기 해놓은 것도 있었다. 오이넝쿨은 넝쿨손이 닿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타고 올랐다. 노란 꽃을 매단 넝쿨의 모습은 무질서하고 어지러웠지만 퍽이나 자연스러웠다. 가만히 보니 어떤 꽃은 가늘고 작은 오이를 달고 있었고 어떤 것은 꽃만 있었다. 아 이것이 자연시간에 배운 암코가 스코시는 것인가 보구나. 암콧은 꽃을 떨어뜨리고 자라서 오이가 되고 씨가 되는데 숫꽃은 이 세상에 왔다가 존재감도 없이 떨어져 시들고 마는구나. 그래도 세상의 모든 앙뽀은 숫꽃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이 다행이다. 내가 막내를 안고 오이꽃을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 아내는 장인장모와 옥수수를 땄다. 키가 큰 옥수수는 널따란 이파리를 파저처럼 들이오고 밭 가장자리에 채소들이 우두머리처럼 서있다. 비록 꽃은 빗자루처럼 볼품이 없지만 뿜어나오는 기상이 훈련 잘 받은 군인 같다. 이 밭에 이 밭에 있는 장물들 중 가장 남성적인 것이 옥수수다. 야산을 끼고 오솔길이 나했었다. 모두 옥수수를 까는 동안 나는 오솔길을 걸어보고자 길에 들어섰다. 길과 야산 사이에는 계열물이 흘렀다. 야산에는 잡불이 뒤엉겨 자라고 길섭에는 딸기가 자랐다. 옥수수를 길을 까던 아내와 아이들이 오솔길로 나를 따라왔다. 습한 바람이 불었다. 목덜미에서 땀이 주르르 흘렀다. 비울 것 같지 않아?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대답을 하지 않고 앞서갔지만 기분이 좋은 듯 했다. 그런 아내를 보며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을 본가 부모님 생각이 나서 기분이 쓸쓸했다. 새차 나왔으면 한번 왔다가 갈래? 어제 엄마에게서 카카오톡이 왔다. 나는 아직 새차가 익숙하지 않으니 다음에 내려가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그건 엄마에게 갔다가 와야 하지 않겠냐고 아내에게 은근히 물었더니 아내가 한 말이다. 엄마에 대한 내 말은 아내의 말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엄마에게 하는 말은 모두 내 의지와 감정이 빠져있다. 처음에 당황해하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 인정하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와 점점 말수가 적어갔다.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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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이 비닐하우스가 보였다. 아내는 천방지 축으로 뛰어다니는 두 아이를 챙기고 나는 띠로 메단 막내를 채웠다. 하우스 안에 뭐가 살아? 어머나 닭이네? 아우 내가 가장 싫어하는 닭이야. 그만 가자. 닭이 살고 있네. 이리 와봐 닭 구경 해보자. 닭이 싫다는 아내는 딸의 손을 잡고 다시 옥수수밭을 향해 갔다. 나는 칭얼거리다가 잠이 든 박내를 얹게 헤매단 채 닭 구경을 하겠다는 아들 손을 잡고 닭하우스 가까이 갔다. 아들은 비좁은 하우스 안에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닭이 신기한지 하우스 밖을 빙빙 돌았다. 그때마다 닭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하우스는 가운데를 철망으로 쳐서 둘로 나누어 놓았다. 한쪽은 벼슬이 맨드라미처럼 붉고 몸이 크고 색이 울긋불긋하고 모습들이 우락부락한 닭들이 모여 있었다. 한눈에 수탁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수탁들은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주체할 수 없다는 듯이 부단히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싸워댔다. 그 모습은 군 내무반의 병정들 모습을 떠오르게 했다. 다른 한쪽에는 벼슬이 나고 색이 옅으며 몸짓이 둥글고 몸통색도 잔잔한 닭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도 부단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몸짓은 크지 않았고 소리들도 작았다. 한눈에 암탉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암탉들 틈에 화려한 수탉이 간간히 눈에 띄었다. 수탉들은 암탉을 쫓아다니고 암탉은 수탉을 피해 달아났다. 나는 한쪽은 수탉들만 넣어놓고 한쪽은 암탉과 수탉 몇 마리를 넣어놓은 영문을 몰랐다. 드디어 참고 참았던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가 오니 어서오라는 아내의 위침이 들렸다. 참아 밑에는 비와의 뼛을 막을 수 있게 차양을 쳐놓았다. 그 아래는 평상에 누워있었다. 평상 위에서 주인집 할머니와 장인정모가 앉아 옥수수를 까며 간간히 웃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딸은 두 달 된 할머니는 강아지와 놀고 있었다. 닭 구경 잘했어? 아내가 무심히 물었다. 응 근데 암탉은 암탉끼리 수탉은 수탉끼리 가두어놨네. 암탉은 암탉끼리 수탉은 수탉끼리 장모가 의아한데 되물었다. 암탉과 수탉 따르나 야해요. 할머니가 거들었다. 왜요? 보기 안 좋던데요? 내가 할머니께 물었다. 병아리를 까면 암 병아리와 수평아리 숫자가 비슷해요. 감별사는 이 병아리들 중 수놈을 골라낸 벌이든가 죽이든가 그래요. 아 저 집에서는 수놈을 고기로 쓰려고 따로 격리시켜 키우고 있어요. 닭은 알을 내기 위해 키우는데 알을 못 낳는 수놈은 사료나 충래고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그래요. 사료나 충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탁의 존재라는 할머니의 설명에 기운을 주체하지 못해 부단히 움직이는 수탁의 모습이 생각나서 서글펐다. 암딱돌 우리 안에 수탁들도 몇 마리 있던데요. 그건 유정란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암딱 열 마리에 수탁 한 마리 걸로 넣어주면 유정란이 돼요. 할머니는 손자같은 나에게도 존댓말을 썼다. 왜 암놈 쓴 놈 똑같이 넣어주지 않고 열 마리 안 그러면 힘이 남아들은 수탁들이 암딱들을 쪼아대서 털을 다 뽑아놔요. 할머니 말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암딱 열 마리에 수탁 한 마리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도 유정란일 때는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알들은 무정란으로 나아진다. 닭이 세계에서는 숫놈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소리다. 암딱만 간별에 키워 알을 낳고 숫놈은 버려진다. 양계의 세계는 숫놈들에게 비정하다. 시커먼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며 하늘을 덮었다. 비가 더 쏟아지기 전에 어서 집에 가자고 장모가 서둘렀다. 우리는 차에 올랐다. 비는 유리창을 거세게 때리며 쏟아졌다. 비 속에 되돌아갈 일이 걱정이다. 제발 마주오는 차가 없으면 좋겠다. 다행히 소류를 벗어날 때까지 마주오는 차가 없어 아가처럼 백을 해야 할 경우는 생기지 않았다. 마음을 놓는 대신 하우스 안에 갇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사료나 충루고 있는 수탉이 나를 쫓아왔다. 품어져 품어져 나오는 기운을 주체하지 못해 내 품는 거친 몸짓을 생각하니 내 몸도 부르르 떨리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 때 남녀 합반을 했다. 어느 날 엄마가 종일 전화통을 붙들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대더니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학교에 왔다. 아들 가진 학부모들만의 모임이었다. 엄마들은 남녀 아빠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학교 앞에 서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암 그래야지 다 큰애들을 한 마리 집어넣으면 연애질밖에 더하겠어 하고 중얼거리며 지나갔다. 하지만 남자 엄마들이 모여 반대한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남녀 아빠를 하면 남학생들이 내신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었다. 여자 애들은 잠도 안자고 떠들지도 않고 친구들과 싸우지도 않고 그저 앉아서 지독스레 공부만 했다. 1등은 말할 것도 없고 앞의 등수의 대부분은 여자들이 차지했다. 나는 여자들한테 지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여자들처럼 앉아고 떠들지도 않고 친구들과 뒤엉겨 싸우지도 않고 그저 샌님처럼 앉아서 공부만 했다. 나에게는 계집애 별명이 붙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왕따였다. 왕따 소리를 들어가며 나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들어갔다. 입학식 날 보니 30명 정원의 여자가 반이었다. 대학에 들어가자 1학년 때부터 과 분위기는 고시방 같았다. 나를 포함해 30명이 모두 고시공부를 했다. 여자들은 술도 안 먹고 몰려다니지도 않고 군대도 가지 않고 지독스레 앉아서 공부만 했다. 나를 비롯한 남자들은 술 먹고 몰려다니고 군대 다녀오느라 귀한 시간을 허비했다. 군대에 갔다가 오니 함께 입학했던 여학생들은 졸업반이 되고 그 중 한 명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다. 뿐만 아니었다. 행시와 외무고시에도 각각 한 명씩 합격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던 형 하나가 여자들 사이에 끼어 간신히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나는 그런 여자들이 무서워 중도의 교원 이명고시로 바꾸었다. 학교에서는 남들을 선호할 것 같아서였다. 해마다 학생수가 적어져 이명고시로 채우가는 인원 역시 점점 적었다. 그것도 만만하지 않았다. 한 번 낙방을 하고 재수를 해 이듬해 합격을 했다. 발령을 받아 학교에 가보니 거기는 그야말로 몇몇만 빼고는 거의 다 여자였다. 비는 점점 거세게 내렸다. 비 속을 엉금엉금 기듯이 운전해 아파트 현관에 차를 세웠다. 큰 우산을 씌워 애들을 하나하나 안고 날랐다. 애들 우산을 씌우느라 나와 아내는 몽땅 젖었다. 지하 주차장도 없는 곳에 사는 장인 장모가 오늘따라 더욱 무능해 보였다. 얼마 전까지 본가 부모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 앞까지 가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았다. 살던 연립주택이 재개발이 되어 얻은 집이었다. 엄마는 돈이 될 것 같으면 빵스리지 않고 집을 샀다. 그러면 집값이 올랐다. 겁없이 집을 샀다가 파는 엄마를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인지 말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부채질을 하고 집값이 오르는 것을 놀랍고 신기해하며 바라보았다. 엄마와 아버지는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를 높여 신이 나서 말했다. 엄마 친구들이 놀러와도 온통 부동산 얘기만 했다. 밤에 공원 둘레를 돌며 산책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얘기만 하며 걸었다. 엄마는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융자를 끌어다가 돈이 될 만한 부동산을 사고 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내고 그렇게 또 부동산을 샀다. 세금 무서워하지 마라 은행이자 무서워 마라 복비 깎지 마라 그것이 복부인들의 3대 철칙이었다. 불과 얼마 전 부동산이 천정보지를 칠 때 얘기였다. 어느 날 하락하기 시작한 부동산은 끝없는 나락에 떨어졌다. 깡통주택이 생겼다. 지금은 본가의 재산이 부동산을 거의 재산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투기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진 지금 세상이다. 세상이 공평해진 건지 어쩐지 모르겠다. 비록 똑같아졌다지만 부모 세대는 그런 재미나마 누린 세대들이다. 나의 세대는 이제 뭔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나와 아내의 월급 가지고는 집살날이 유언하고 희망도 없다. 그렇다고 딸들을 시집보내느라 거더리 난 부모가 아들이라고 덜컥 집을 사주지도 않는다. 겨울이면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냉장고를 끄고 베란다에 음식을 내놓고 살던 얘기부터 아파트 분양 받아놓고 중도금을 내기 위해 단감방에서 온 집안 식구가 살던 얘기를 무용담처럼 얘기하며 당신들이 했던 것처럼 전력을 하라고 강요한다. 우리 세대는 이미 풍요로움에 길들여진 세대다. 차가 있어야 하고 연휴 때면 콘더나 펜션으로 놀러 다녀야 한다. 휴일이면 맛집을 찾아다녀야 하고 가끔씩 해외여행도 해야 한다. 부모들이 그렇게 키워놓고 절약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집 장만할 것을 생각하면 머릿속이 아득해온다. 장모가 새로 이사한 집은 창이 넓은 고증아파트며 대로변을 향했다. 거실에 서니 시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차소리가 웅웅하고 들렸다. 전망이 좋은 대신 소문 좀 있어. 하지만 금방 적응이 돼. 장모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다. 처가에서의 아내는 부엌에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아이들과 논다. 집안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편안한 얼굴이다. 반면 명절때 가본 본가에서의 아내는 집안 어른들 틈에서 꼭 새로 배치된 부대의 쫄병 같다. 일을 할 줄은 모르는데 무언가는 해야 할 것 같아 엉덩이를 땅에 대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끼고 앉은 것은 전을 붙이는 프라이팬 이다. 종일 한자리에 앉아 전을 붙여대는 것이 마음이 제일 편하다는 이유에서다. 임신을 했을 때는 특별휴가를 받은 휴가병 같았다. 명절이 되어오자 엄마는 본가에 오지 말고 아내를 데리고 여행 갔다가 오라고 휴가를 줬다. 그리고 애를 낳자 마치 아내는 고참으로 진급을 한 듯 그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사라졌다. 애만 끼고 있으면 모든 일에서 해방이 되었다. 아이 셋을 낳은 지금은 집에서 가장 고참이다. 장모는 옥수수를 찌고 채소를 씻고 장어를 굶는다고 부산스럽게 움직인다. 새벽에 일어난 아내는 졸음이 온다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웠다. 나는 새해를 데리고 마치 병정놀이 하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다. 언제부터인가 애하고 노는 것도 이명고지 치르듯이 해야 아내는 만족해한다. 소소방이 애를 폭 잘 보네. 장인이 말했다. 그럼 잘하는 것도 있어야지. 아내가 되듯 말했다. 아내의 말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이 되어 있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 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애 보는 일이다. 애 보는 일은 아내보다 잘해서 애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나 애들은 기분 좋을 때는 나하고 놀다가 졸리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엄마를 찾는다. 가끔 아내가 여웅벌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아내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뿐 아니라 생활지도도 잘해 꽤나 유능하다는 평을 받는다. 게다가 애도 쑥쑥 잘 낳는다. 애들이 아빠 보채 때는 밤을 꿀딱 세우기도 한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애들과 나이 삼시세끼를 꼬박 챙긴다. 건조기에서 꺼내온 산더미 같은 빨래를 예쁘게 접어 장롱 속에 정리한다. 돼지우리처럼 난장판이 된 집을 순식간에 정리하기도 한다. 집안 정리는 결혼 후 아내에게서 배워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늘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가끔 손님이 온다거나 하는 특별한 날만 한다. 예전에 집에서 키우던 시추가 암놈 세 마리와 순놈 네 마리를 낳았다. 인터넷에 올려 판매했더니 암놈은 35만 원에 군말하지 않고 사갔다. 하지만 순놈은 너도 나도 안 사겠다는 것을 10만 원의 가축병원으로 도매금에 넘겼다. 그래도 잘 받은 거예요. 누가 순놈을 사겠어요? 가축병원의 의사는 돈을 건네며 말했다. 의사는 개 암수의 가치를 3.5대 1로 정확히 먹였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남녀 가치를 가축병원 의사처럼 따질 수는 없다. 인간의 역사는 곧 남자들의 역사다. 역사를 위해 남자들은 사냥을 하고 전쟁터를 나가 싸우고 험하고 위험한 곳을 탐험했다. 주세핀도 양기비도 장기빈도 역사의 조연일 뿐이다. 달성서씨 장성군파 25대 장손인 나를 낳았을 때 할아버지가 방 밖에서 절을 하고 딸을 보러 들어왔다고 엄마는 두고두고 이야기한다. 위로 딸 둘을 낳고 5년 동안 임신 소식이 없자 할머니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밖에서라도 아들을 낳아와야 한다고 아버지를 체견했다. 재진 것은 트럭으로 실어다 줘도 소용이 없어 할아버지에게 아들과 딸의 가치는 허, 아들 하나의 딸은 무한대다. 할아버지의 레포토리는 언제나 똑같았다. 누구든 아들을 안고 들어오는 사람이 내 며느리라고 못박았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기나의 아버지의 외도가 시작되었다. 답답한 엄마는 점쟁이를 찾아가 물었다.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점쟁이는 엄마의 사주를 한창 풀다가 말했다. 팔자에 아들이 있어. 딸 둘 낳았으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아들이야. 점쟁이는 이번에 낳는 아이는 반드시 아들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럼 뭐래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엄마가 힘없이 얘기했다. 남편 하나 홀리지 못하면 아들 낳을 자격이 없어. 거무야. 야시시한 자부스를 차려입고 유혹해봐. 점쟁이는 날짜까지 점지해 주었다. 아버지의 외도는 점점 심해졌다. 엄마는 집에 안 들어오는 아버지를 찾아다니다가 급기야는 아버지의 여자까지 만났다. 여자에게 머리끄덩이는커녕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는 짐을 쌌다. 아버지는 현실적인 사람이다. 시부모를 모시고 전실 자식이 둘이나 있는 중간집의 재치로 들어올 여자가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1년에 지사가 6번이나 있는 것을 그것도 12번을 6번으로 줄인 것을 해낼 여자는 없었다.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빈 그날 밤 내가 만들어졌다. 갑질을 해대던 아버지 가족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 스스로 울로 몸을 낮췄다. 엄마의 점쟁이 신봉 역사는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 이사할 때도 점쟁이가 가라는 방향으로만 갔다. 집을 사고 팔 때나 두 누나들 결혼시킬 때 궁합이며 대학 입시 원산을 학교까지 점쟁이에게 달려가 물었다. 심지어 아내가 임신했을 때 엄마는 애 낳을 날까지 받아왔다. 물론 아내는 엄마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는 하나밖에 낳지 못한 아들을 아내는 둘씩이나 낳았다. 처음 팽팽하던 고부간의 기싸움에서 엄마가 꺾인 것은 그때부터였다. 창밖에 환해졌다. 비가 그치고 햇볕이 났다. 거실 한복판에 상이 펴지고 음식이 날라졌다. 밭에서 뜯어온 채소가 상 한가운데에 누이고 틈틈이 채소들을 따다가 만들어 놓은 밑반찬들이 상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장어가 지글지글 입고 있는 프라이팬이 상에 올랐다. 야, 장어다! 라는 나의 탄성과 동시에 아내의 입에서도 탄성이 흘러나왔다. 와, 무지개다! 모두 창가로 달려갔다. 일곱 빛깔의 선명한 무지개는 왼쪽 끝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끝까지 하늘 전체를 테를 두르고 떠있었다. 이사한 집이 18층이라 반원인 무지개의 전체가 그대로 보였다. 무지개가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선 것 같았다. 잠시 후 또 아내가 소리쳤다. 와, 쌍무지개다! 무지개 그 위로 또 하나의 선명한 무지개가 테를 두르고 서있었다. 모두 창에 달라붙어 쌍무지개를 보고 소리쳤다. 60대인 장인 장모도 30대 후반인 나와 아내도 6살 난 딸도 4살 된 아들도 모두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돌쟁이 막내 아들은 양발을 버둥거리며 주화했다. 나는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다. 사진사들이 평생을 기다려 찍고자 하는 광경이었다. 쌍무지개는 선명한 채 떠서 사라질 줄을 몰랐다. 상위에서는 장어가 식어가고 있었다. 장모이 최근에 할 수 없이 상위에 앉았다. 창밖에 무지개를 바라보며 장어를 먹는 광경은 환상적이었다. 아내는 그 광경을 찍는다고 자꾸 스마트폰을 눌러댔다. 후광처럼 무지개를 쓰고 앉아 장어 먹는 내 모습이 스마트폰에 찍혔다. 무지개를 바라보니 손이 잡힐 듯 했다. 저걸 따다가 두 손으로 들고 수박 먹듯이 썩썩 베어물고 싶었다. 그럼 무지개떡처럼 베어질 것 같았다. 무지개는 그러고도 꽤 오랜 시간 그대로 떠 있었다. 밥을 다 먹을 때까지도 무지개는 사라지지 않았다. 파노라마로 찍은 무지개 사진을 카카오톡에 올렸다. 쌍무지개는 완벽한 반옷 모양으로 찍혔다. 어디냐고 여기저기서 물었다. 물음에 댓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친구 녀석이 술 한잔하자고 카카오톡을 보내왔다. 카카오톡 문장에서 우물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나는 직감적으로 녀석이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녀석과 나는 모든 면에서 일치했다. 그 중에 그렇고 그런 별불율 없는 여자와 결혼한 것이 가장 흡사했다. 결혼할 때 녀석은 아내에게 대접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대접은커녕 장인장 모아 시지방 간 처형까지 나서서 녀석을 무시했다. 게다가 더 좋은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시킨 것이 당신들 잘못이라고 녀석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아주자주 남이사위가 자동차를 사주었다는 등 용돈을 얼마 주었다는 등하며 은근히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녀석은 결혼하자 꽃뱀에게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왕한 결혼인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처갓집 근처에 있던 신혼집을 처갓집과 멀리 옮겼다. 한동안 둘은 그런대로 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녀석의 아내가 임신을 하자 육아 문제로 다시 처갓집 근처로 집을 옮겼다. 다시 예전의 갈등이 반복되었다. 얼마 전에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카카오톡을 보내왔다. 네가 먼저 해라. 그럼 나도 생각해 볼게. 하고 나는 답장을 보냈다. 뭐 나는 꼭 이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한 여자들이 솔로를 꿈꾸듯이 모든 결혼한 남자들 역시 그렇지 아니한가. 단 하루만이라도 처자식 생각하지 않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가고 싶은 여행을 다니고 만나고 싶은 여자도 만나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단 하루만이라도. 결혼이란 제도는 정년기가 되면 아무런 관객 없는 남녀를 법으로 묶어놓고 평생 해로할 것을 강요한다. 어찌 본인들 뿐이랴. 양쪽 집안의 부모 형제 친척들까지 C자나 첫자를 붙여 다 함께 묶어놓는다. 그것은 폭력과도 다르지 않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 중 가장 악법을 꼽으라면 결혼 지도일지도 몰랐다. 결혼 전까지 엄마는 내가 밥 먹는 곁에 앉아 생선 가시를 발라주고 출근하는 내게 그날 입을 옷을 골라주었다. 입던 옷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출근을 해도 퇴근해 집에 오면 방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다. 내가 나름대로 편안한 여자를 고른 것은 결혼 후에도 아내에게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었다. 신혼 초에 잠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 같더니 첫 아이가 태어나자 개밥의 도토리처럼 취급을 했다. 둘째가 태어나자 아이의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셋째가 태어나자 곧바로 나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하수인이 되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한 것인가 후회를 할 때마다 애들이 태어났다. 애들이 내 발목을 하나씩 부들었다. 녀석이 카카오톡을 보고 잠시 우울해 있는데 아내가 또 소리쳤다. 하늘 좀 봐! 하늘에는 뭉개구름이 빠르게 만들어져 피어오르며 움직이고 있었다. 말발굽질 때 일어나는 먼지 같기도 하고 전장에 포탄이 터지는 강경 같기도 하고 연막 소독할 때 나오는 연기 같기도 하였다.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구름들 사이로 무지개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장인도 장모도 아내도 나도 저녁 햇살에 산란된 구름이 저녁 햇살만큼 멋지다고 창에 달라붙어 스마트폰을 정신없이 터치했다. 구름이 점차 붉게 물들어갔다. 하늘의 깜짝쇼는 그러고도 멈추질 않았다. 어두워지자 구름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 사이사이로 달이 보였다. 달은 구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달은 일본 작가 하야시 아키코의 아기 첫 그림책 달림한 영을 본 듯 구름 아저씨 안 돼요! 그럼 달림이 울잖아요! 하고 소리쳤다. 둘째는 구름을 내쫓는다고 연신 가! 가! 하면서 발을 구르고 손을 내둘렀다. 셋째는 영분도 모르고 연신 손발을 버둥대고 좋아했다. 드디어 구름이 다 사라지자 달이 두둥실 떴다. 별들은 환한 달빛에 묻혀 하늘에는 오르지 달 혼자 떠 있는 것 같았다. 달이 평상시보다 더 크고 더 밝게 빛났다. 슈퍼문이었다. 태풍으로 인해 하늘이 보여준 요술이었다. 슈퍼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오른쪽에서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하나 둘 잠이 들었다. 뒷좌석 막내 카시트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휴게소에서 운전석 옆으로 옮겨 앉았다. 아내는 운전하는 내 손을 슬며시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돌아오는 토요일엔 어머니께 가자. 어머니 땡은 머니까 차가 좀 더 손에 길리려져 할 것 같아. 거기선 하루 자고 오자. 아내가 감싼 손에 적당히 땀이 베어 내 손등위가 촉촉해졌다.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아내가 고마웠다. 하루 종일 말도 못하고 흐린 하늘처럼 잔뜩 부어있던 내가 부끄러웠다. 그냥 지금처럼 이대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것이 여왕벌 같은 아내 곁에서 휴지 한 장 쓰레기뚱에 버리지 못하고 잘하는 것이라곤 오직 해보는 것 한 가지인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편한 방법이리라. 그렇게 살다 보면 찬란한 쌍무지개가 뜨는 날도 슈퍼문이 뜨는 날도 있을 것이다. 황금덩어리 같은 슈퍼문은 우리들의 잠자리까지 따라왔다. 아내는 자다가 수스라치게 일어나 앉았다. 나는 아내의 따뜻한 몸을 기억하며 막 나른한 잠에 빠져들려고 할 때였다. 일어나 봐. 슈퍼문이 내 침 아프고로 들어왔다고. 아내는 나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아, 그래서 뭐? 슈퍼문이 어떻다고 잠이든 나를 깨워? 나는 잠결히 눈을 감고 생각했다. 설마 태몽은 아니겠지?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젖어돌던 나의 잠을 사근바리처럼 날카롭게 깨뜨렸다. 잠이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